애는 혼자 키우시겠다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?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. 왜 죄인 취급을 하세요? 승부 대표님이 검사 다시 맡겼다면서요. 무슨 소리죠, 이게? 우리 지우 머리카락이라도 뽑았다는 거예요? 엄마랑 아빠 다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. 지혜 씨는 신무영 대표한테 아주 많이 고마워해야 할 거예요. 그게 무슨 뜻이에요? 우리 집에 와서 인사할 용기 있어요? 그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능한...